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세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일단은 일본은 자기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민비 시혜를 해버리고 그거 자체로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비의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국의 왕비를 궁에 쳐들어와서 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더라도 일본은 삐삐삐이라니까요 그 당시 일본 근대사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안 될 운명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미우라 공사 등등과 함께 경복궁으로 쳐들어갔을 때 맨 앞장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흥선배원군이었다니까요 일본에서 약간 미끼를 던진 거예요 흥선배원군 양반 지금 며느리인 왕비 민씨와 치고받고 싸우다가 권력에서 밀려났죠? 우리가 우리 편만 좀 들어주면 다시 당신이 잃어버린 권력 우리가 돌려드릴게 일본 눈 한번 딱 감고 당신 며느리 민씨 민비 치는 거 당신이 주도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우라 공사가 등등등이 경복궁을 쳐들어갈 때 칼 차고 맨 앞장 섰던 것이 흥선배원군이에요 그래서 결국 흥선배원군이 권력을 얻게 됐나? 아니요 민비가 칼 맞고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흥선배원군도 죽습니다 정말 자연사로 둘 다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민비도 그렇고 흥선배원군도 그렇고 서로 자기들 권력욕 때문에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상태였다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러시아사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만주 요동반도는 러시아가 꿀꺽 드신 상태예요 일본에 토해냈지 않습니까? 건방진 일본 애들 말이야 만주와 요동반도를 저거 혼자 먹겠다고? 안돼 안돼 이 만주는 앞으로 우리 북극곰 러시아 거야 보드카 한 병 딱 그런데 그때 중국이 굉장히 개판 5분 후였거든요 중국 대륙 상황이 을미사변 민비가 죽은 게 1895년이지 않습니까? 5년 후 5년 후는 몇 년도예요? 1900년도 1900년이죠 그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화단 운동이라고 처음 듣는다!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에서 아니요 중국 근대사 할 때 다 말씀드리는 얘기거든요 1900년도에 의화단의 난 난이 일어나요 뭐냐면 중국의 모든 문제는 다 외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등등등등등 독일 등 그래가지고 이 외세를 몰아내자! 라는 극단적인 민족운동이 의화단 운동이었거든요 중국 내에서 웃기는 운동이었어요 솔직히 뭐였냐면 전기 쓰지 마라 전기는 서구 오랑캐들이 갖고 온 거다 기차 타지 마! 기차도 서구 오랑캐들이 갖고 온 거야 또 뭐가 있나? 어! 서구 오랑캐들은 말이야 예수라는 신을 믿던데 하늘 날라다닌다고 하더라고 승천한다고 그래? 우리 중국도 하늘을 날라는 신이 있어! 그러면서 손오공을 믿어요 손오공은 구름 타고 날라다니니까 너거든 서구 오랑캐들은 뭐 예수? 우리는 손오공이 있어 우린 구름 타고 날아 그리고 정말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노랑머리 흰 얼굴 약간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싹 다 이거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선교사들과 함께 따라온 여인들 백인 여인들 의화단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정말 못 볼 걸 당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의화단 운동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서구 오랑캐들이 쏘는 총 저거 우리가 쿵후로 단련을 하면 맞아도 안 죽는다고 실제로 그 차력 훈련을 해요 그래서 탕! 총 맞고 죽죠 누가 의화단 단원이 제가 아직 수련이 덜 돼서 죽은 거라고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의화단 애들이 의화단 운동을 벌인 이 애들이 또 뭘 하냐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만주 요동반도에 있는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던 철도를 또 습격해서 박살 내버리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저거 봐라 손오공을 믿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참 건설하고 있는 시베리아 만주 철도를 박살 내네 어휴 저거 어떡하나 어떡하긴 어떡해 우리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만주와 요동반도 전체를 러시아가 먹어버려요 일본이 토해냈던 요동반도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련, 여순, 도시 몇 개만 꿀꿀 삼킨 상태였는데 이 의화단 손오공 믿는 애들이 총 맞고 안 죽는다는 애들이 밀려오니까 자기들 국민들과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아예 그냥 만주와 요동반도를 다 후룩짝짝 드셔버립니다 이걸 가만히 누가 보고 있었냐면 영국과 미국이 보고 있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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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애들 그 광활한 만주 땅과 요동반도를 러시아 북극곰 애들이 저거 혼자 먹는다고?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러시아 쟤네들 좀 어떻게 좀 말려봐 하면서 영국이 제동을 먼저 걸어요 1902년 1902년도에 영국이 일본과 손잡습니다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데요? 아니요 이것도 일본 근대사 편에 다 말씀드렸어요 1902년도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어이 스시사시미 우리 비틀즈와 손잡고 같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어떨까? 손잡습니다 미국도 뭘 하냐면 에이 This is America Japan 나와라 우리가 미국이 Japan에게 군수물자와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 러시아를 한번 막아주는 거 오케이? Are you satisfied? 실제로 미국이 그 당시에 일본에 엄청난 군수물자와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남하하는 러시아 막으라고 일본이 이때 이제 일본이 고민에 빠져요 무슨 고민이냐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군수 지원과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확 그냥 러시아 지금 전쟁 한번 해봐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그래도 유럽 대제국이거든 땅덩어리 넓이를 봐요 아 어떡하지? 고민된다 대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래도 지금 하자 지금 러시아가 만주와 요동반도에 계속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다 완성하면 그땐 너무 늦는다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시베리아 철도 완공되기 전에 러시아를 그냥 때리자라고 결정을 해요 근데 러시아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전쟁 준비한다는 거 스파이가 없었겠어요 일본 도쿄에 다 들어요 지금 일본이 뭐 영국, 미국으로부터 군수 자금 등등등 받아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 스파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러시아에서도 니콜라이 2세가 얼굴 잘생긴 황제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그 첩보를 들어요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스키 니콜라이 2세가 딱 듣고 그걸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 일본을 만만하게 봐요 러시아가 저기 극동에 있는 아시아국가 근대화가 된 지 한 몇 년? 30년? 그 전까지만 하나도 농사 짓고 있었다며 쇼군, 장군이 사무라이가 칼 차고 다니면서 하하 일본을 만만하게 봤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또 니콜라이 2세가 뭘 했냐면 이번 기회에 어? 나의 권위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뭐? 누구라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이고 이런 혁명분자들을 다 군에 징집을 해가지고 다 전쟁터에 보내버려 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구실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졌는데 사회주의? 사회주의고 전쟁터졌거든 너희들 다 군대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 전쟁에서 이긴다고 봤어요 러시아는 일본인데 섬나라 아시아 섬나라인데 러일전쟁 드디어 발발합니다 음 1904년도 에 발발 하죠 일본 아시다시피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바로 선전포고 없이 선빵됐어요 바로 전쟁을 벌입니다 1904년 2월 8일 크 추울 때죠 리순항 여순항이죠 나중에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여순항에 가면 그 당시 러시아가 만들어놨던 포대 요새 군기지들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요 자 여순항 지금은 러시아 군항이에요 러일전쟁 일어났을 때 추운 초범 저녁이었습니다 러시아 해군들 수병들은 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보드카 한잔하고 쿨쿨쿨쿨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저 멀리서 배떼들이 몰려옵니다 일본 해군 군항들이었어요 일본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 가 이끄는 일본 군항들이 몰래 접근해가지고 다 자고 있잖아요 러시아 수병들이요 하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포를 발사하기 시작해요 뽕뽕뽕뽕뽕뽕 러시아 해군들은 자고 있다가 혼비백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 우왕좌왕 하면서 배를 몰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웬걸 일본 해군은 류순항 앞바다에 기뢰를 다 설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기뢰죠 그래가지고 이 기뢰 건드리니까 다 터진 거예요 러시아 배들이 뽕뽕뽕뽕뽕 결과적 러일전쟁에 관련된 그 스토리는 그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일본 근대화 편에서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과 러시아군 치열하게 싸웁니다 요동반도에서도 싸우고 또 사할린 등등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밀려요 러시아군이요 밀려요 왜냐하면 주력부대가 주력부대가 저기 페테르부르크 동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극동지방까지 오게 만드는데 지구 거의 3분의 1을 횡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자 주의였어요 일본은요 밀려요 러시아 육군이 러시아는 마지막 승부수를 꺼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적의 당시 무적의 발트함대를 일본 앞바닥에 보내기로 하는데 발트함대는 발트해는 스칸다나비아 반도 스웨덴 핀란드 거기잖아요 거기에 있는 배들을 지금 대마도 부산 앞바닥으로 보내내려면 난감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지고 인도양지나 인도네시아 찍고 싱가포르 대만 찍고 거의 1년 만에 도착을 해요 발트함대가 아무리 지구 최강의 무적의 발트함대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왔는데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대마도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아 그리고 패테르부르크에서 육군병력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군대가 제대로 이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등등등등등에 있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이 방해를 해 자기는 전쟁하기 싫다 이거거든요 아니 군인들이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스톱 가지마 막아버리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이 못 가요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결국 결국 러시아는 어이겁게 일본에 의해가지고 전쟁 패배를 당해요 엄청 창피했다고 하죠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독일 프랑스한테 진 게 아니라 누구? 일본? 우리가 일본한테 진 게 정말 레알이야? 어이구야 자 그때 중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등장해요 아이 러시아 헤이 제펜 싸우지 말고 대충 보니까 일본이 이긴 것 같은데 더 이상 싸우지 마 일본이 이겼다고 하고 여기서 그냥 손잡고 화해해 어? 러시아 대표 일본 대표 우리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와 우리가 너희들 손잡기 해줄게 해서 1905년 8월에 그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명이에요 미국에서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 대통령이고 요 때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뚱뚱한 카우보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이 두 양측 러시아 일본 다 와 우리 포츄머스는 아름답거든 여기서 경치도 좀 구경하고 어? 미국 햄버거도 좀 먹고 어? 손잡아 그래서 미국 포츄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싸인을 해요 그래 잊지 마세요 대충 전쟁 마무리하자 일본 그래 너희가 이겼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포츄머스 회담인데요 포츄머스 회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일단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이제 조선이 아니라 고정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상태였거든요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완전 손 뗀다 도장 찍어요 그리고 사할린 남부 사할린은 전체가 다 러시아 섬이었는데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게 넘겨준다 도장 찍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만주철도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만주철도를 일본에게 넘긴다 도장 찍어요 이것이 포츄머스 회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자존심 박살나는 회담이었죠 솔직히 1905년 8월 포츄머스 회담에 러시아와 일본이 도장 찍고 러시아가 대한제국 더 이상 손 안 되겠다 미국 중재로 이로써 솔직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간 거예요 포츄머스 회담 때문에 국가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예요 미국이 공인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을사늑약이 바로 이 해 1905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완용 등등등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거 국사 시간에는 을사늑약이라고 해가지고 을사오적 이완용 등등등이 와서 고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찍어라 외교권 일본에 넘긴다 일본이 무슨 깡으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안 미쳤다니까요 국제적으로 다 용인이 된 거예요 지금 특히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대한제국은 일본이 넣어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때 이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니콜라이 2세 직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간 고종의 택사 있지 않습니까 민영환 선생 민영환 선생이 이때 자손들에게 정말 창피해서 못 사야겠다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일 전쟁을 중재해줬다라는 공로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한참 마무리가 되고 있던 그 시점 러시아는 나라 안팎으로 완전 난리가 났어요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나라를 국가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고 노동자들은 뭐냐면 월급이 안 나와서 굶어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여러분들은 월급 안 나와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1905년 1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노동자 15만 명이 15만 명이 니콜라이 2세 황제한테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황제가 있던 궁으로 가요 뭐 뒤집업자가 아니라 평화 시위였어요 페테르부르크에 있던 노동자들이 15만 명이 청원서를 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백성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버이 어버이 신 그래서 제발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배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행진을 해요 15만 명이요 노동자들이 평화 행진을 특히 황제의 성상 황제의 미니어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들고 행진하는 것처럼 황제의 성상을 들고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조용히 조용히 평화스럽게 궁으로 향해서 행진을 해요 눈이 오는 그런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소서 황제시여 폐하시여 그 당시에 페테르부르크에 있던 니콜라이 2세의 궁 이름이 겨울궁전이었거든요 그 겨울궁전 앞으로 평화 행진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그때 백성들이 들고 있었던 청원서 청원서 내용이 이래요 그 당시 백성들이 썼던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꿈인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하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보호를 구하려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저희는 가난한 찌달림에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폐하 저희는 우리 고용주들에게 고용주들에게 제발 살 수 있는 밥 좀 달라고 빵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단호히 거절을 하더군요 제발 우리들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단호히 거절됐습니다 폐하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소서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밥을 먹고 싶습니다 폐하께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궁전 앞에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폐하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여 제발 저희에게 먹을 빵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는 정말 이 눈보라치는 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청원서 내용이에요 그대로 추운 겨울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페트르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배고프고 지친 노동자 농민들이 속속 모여가지고 야 지금 황제 폐하께 간청하러 저 사람들이 가고 있대 그래 우리도 지금 굶어죽을 바엔 우리 정말 황제 폐하한테 가서 자비를 구하자 가자 모여요 조직된 모임이 아니었어요 사람 보니까 저기 황제 폐하의 성상을 들고 황제가 계신 궁전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제발 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폐하 총 모인 게 15만 명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눈보라 눈을 맞으면서 그 추운 페트르부르크의 황제가 니콜라이 2세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겨울 궁전으로 행진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궁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아니라 중무장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설마 설마 했어요 계속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자비를 구하는 행진을 계속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군대들이 이 비무장 시민들 빵 좀 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일제히 발포를 합니다 순식간에 새하얀 눈밭은 노동자 농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어 버리고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겠다는 노동자 농민들 러시아 시민들 피를 뿜으면서 낙엽처럼 눈밭에 쓰러집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니콜라이 2세의 황제의 기마부대가 대검을 뽑고 달려와가지고 시민들을 말타고 달려와가지고 시민들을 칼로 다 베어버려요 이 대학살 이 대학살 그 일요일 아침 하루에만 공식적으로 천 명 이상이 황제의 병사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삼천명 이상이 총칼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날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돼 있는 피의 일요일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피의 일요일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들은 깨달아요 자비의 황제 자비의 자비의 없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는 신으로 생각했는데 자르 니콜라 2세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들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 달라고 하는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평범했던 노동자 농민들 황제의 나라 러시아를 뒤집어 업자라는 범국민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잠깐 들었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 을 만들자 라고 결심을 해요 이 피해 일요일 아침 이후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 혁명이 피해 일요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정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생동감 있게 최대한 말씀드리지만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니콜라이 2세 황제의 로마논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러시아 혁명이 또 발생을 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05년 1월 9일 피해 일요일 천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들이 황제의 군대가 발포한 총에 의해서 피를 뿜고 쓰러진 그날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소식이 러시아 전국에 다 퍼집니다 당연히 노동자들 총파업에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할 영화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에이겐슈타인 감독이 감독을 한 러시아 영화 전암포템킨 영화가 영화 영화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보는 영화인데 1925년에 러시아에서 개봉을 한 영화에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1905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905년 러시아 혁명 그걸 기념해서 20주년 기념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1905년 20주년 기념이니까 1925년 맞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포템킨 이라는 당시 러시아 최강의 전함 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전함이냐면 흑해 맨날 나오는 흑해죠 거기 내륙에 있는 바다요 그 흑해 함대 러시아 흑해 함대 최강의 전함 포템킨 호 가 있었는데 1905년 6월 27일 그러니까 피해 일요일이 발생한 다음에 한 5개월 후죠 포템킨 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포템킨 호에서 있었던 수병들 해군들도 그 소리를 들었겠지요 짜레 군대가 무고한 백성들을 쏴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황제 군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던 상황에서 급식이 나왔는데 밥 먹으라고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러시아 군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최강의 전함 러시아 최강의 전함 에서 근무하는 해군들한테 나가는 급식 안에서 구더기가 나왔다 그 말은 나머지 러시아 병사들이 먹고 있었던 밥은 안 봐도 비디오가 이건데 하여간 밥을 먹고 구더기가 나왔어요 저기요 관객자 여러분 밥에서 구더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건져내고 먹어요 인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뭐 구더기를 건져내서 그냥 씻어서 먹어 어 이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장교와 사병들이 갈등을 벌이다가 장교를 죽이고 전함을 차지하는 그런 반란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게 전함 포템킨호의 반란 인데 그거를 영화화한 거예요 1925년도에 전함을 차지했어요 어디로 가냐면 당시 전국적으로 러시아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흑해 또 나오죠 거기에서 가장 컸던 러시아 도시가 오데싸라는 도시예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퍼스하신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지도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흑해 보시고 계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흑해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 오데싸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소속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당시 러시아 흑해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도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포템킨호 수병들이 저 가자 우리 어차피 엎어진 무려 지금 오데사 지금 거기서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우리가 시민들과 합류해서 혁명에 동참하자 좋나 좋다 가자 흑해 흑해의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로 갑니다 그래서 파업 중인 시민들과 합류를 하거든요 러시아 포템킨호 수병들이 실제로는요 실화에서는 결국엔 실패를 해요 러시아 육군이 파병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수병들을 다 진압하고 주동자는 체포가 되거나 처형이 되는데 그거를 그린 영화 전함포템킨 이란 영화가 유명하냐 영화사 최대의 걸작이에요 영화 내용을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오데사 계단 이란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파업을 하고 있던 시민들과 또 파업에 동참했던 수병들을 진압하는 러시아 육군이 발포를 했잖아요 땅땅땅땅땅 계단에 있던 시민들한테 발포를 했거든요 계단에 있던 시민들이 그 총을 맞고 굴러떨어지고 쓰러지는 장면 이 장면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 이라고 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연출했던 에이겐슈타인 이란 감독이 몽타주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몽타주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안만 봐도 니 얼굴이 범죄 사기꾼상이야 몽타주 갖고 와봐 그 몽타주도 몽타주고 현상수배범 그리고 영화를 편집할 때 여러 개의 다른 장면을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다른 뜻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에 오데사의 계단 이라고 치면 그 장면에 나올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화사에서 큰 업적을 준 장면이냐면 모든 유명한 영화에서 그걸 다 오마주하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이 언터처블 이란 영화 하세요 케빈 코스트너랑 앤디 가르시아랑 쇼원 코너리도 나오고 시카고 최대의 마피아였던 알카포네를 알카포넨은 그때 또 라벗 드니로예요 또 라벗 드니로가 밥 먹고 살쪄가지고 이 라벗 드니로를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시카고 역에서 오데사의 계단신을 패러디한 장면이 나와요 유모차가 딱 딱 딱 딱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앤디 가르시아 경찰이죠 그리고 마피아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데 그 총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유모차는 딱 딱 딱 떨어져 내려가고 앤디 가르시아는 그 떨어진 유모차를 손으로 잡고 총격전을 벌이고 여러 장면을 교차해서 그 장면을 만든 시카고 역 계단 장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오데사의 계단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오마주로 하여간 이거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1905년도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하여간 자 일단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1월 피해 1월 총파업 일어나고 포템킨의 반란 같은 경우에는요 짜르한테 다시 니콜라이 이스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 뭐냐면 야 노동자 농민들이 파업하고 농산 안 지어 까짓 거 군대로 깔아뭉기면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포템킨호 반란은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것도 러시아 최강의 전함이었던 포템킨호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짜르도 허겁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약간 반정부 운동을 워우워우 워우워우 진정시키기 위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니콜라이 이세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905년 10월 17일 한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선언이라고 하는데 주목 신문사 방송사 다 나왔죠 짜르 니콜라이 이세라고 합니다 10월 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앞으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오 짜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대단하다 주목 주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다 건너에 있는 미합중국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의회가 생겼되면서요 국회 영국에도 국회가 있고 저희 러시아에도 그런 의회와 비슷한 두마 두마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마 아니에요 두마 그만 두마 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 국회를 두마라고 하는데 두마 두마는 무슨 뜻일까 내가 그냥 관두마 가 아니라 당시에 저기 짜르 배야 우리도 저기 뭐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회 비슷한 거 하나 만듭시다 배야 어 그래 의회 만들지 의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에 뭐로 할까요 야 너 이름 뭐야 그 아이디어 낸 너 장관 저요 제 이름이 두마입니다 아 그래 니 이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 의회를 만들자고 한 아이디어를 낸 장관 이름이 두마였어요 두마 장관 니 이름으로 해 그래서 러시아 의회는 두마가 되고 지금도 러시아 의회는 두마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의회가 생겼으니까 뭐 지금도 영국 일본은 입헌 군주제지 않습니까 국왕과 일왕이 있는데도 뭐 의회가 있으니까 입헌 군주제를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빰빰 일단 국민들은 대환향을 해요 야 그래도 피를 흘린 보람이 있구나 짜르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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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요 일단은 니콜라이 2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국민들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두파로 갈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부 자본가들과 온전파들은 아유 이 정도면 됐다고 야 짜르도 체면이 있는데 저 정도 물러졌으면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갑시다 이 정도면 어? 의회 만들어준다잖아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과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온전파들은 이 정도하고 대충 넘어가자 라고 만족을 해요 근데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은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 여기서 멈추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단 말이야 이왕 탄력 붙은 김에 쭉쭉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두파로 나눠져요 온건파와 강경파 아유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넘어가자고 온건파 아니야 이건 시작이 불과해 이왕 이 정도 시작한 김에 끝까지 나가보자고 라는 강경파 두파가 형성됐는데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야 앞에 있는 놈 비키 가 아니라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일단은 러시아어 자체로 봤을 때는 볼셰비키는 어떤 그룹의 다수파라는 뜻이에요 볼셰비키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의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하고 소수파를 멘셰비키라고 해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유 뭐 합법적인 절차로 혁명이 됐으니까 뭐 이대로 넘어갑시다 라고 해요 고론 측이 소수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는 멘셰비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 반면에 무슨 소리야 무력혁명으로 우리가 짤을 몰아내고 노동자와 농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수파였어요 다수파이기 때문에 볼셰비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볼셰비키 멘셰비키 그래서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이런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볼셰비키 혁명이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혁명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지금요 온건파와 강경파로 니콜라이 2세가 가만히 보다가 이 저거들끼리 싸우네 이야 저거들끼리 싸운다 봐라 저거들 이게 안 돼요 이 백성이란 건 꽉 우리 권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좀 풀어주니까 싸우는 거 봐 아이고 니콜라이 2세가 이 균열을 찬스로 봐요 봐라 싸운다 1년 후 그러니까 1905년 1차 혁명 1년 후에 1906년이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야 그때 혁명에 나 니콜라이 2세한테 덤빈 놈들 다 잡아 일단 두 패로 나눠 끼쳤기 때문에 맨셰비키 볼셰비키 즈드끼리 싸우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대항을 해드리는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점을 파고들여가지고 니콜라이 3세가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합니다 다 잡아 드려요 다 잡아 드리고 다 체포해서 주동자들 다 처형시켜버려요 결국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1905년 피해 일요일 이후에 시작된 1차 러시아 혁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내부 분열 때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짜르가 다시 또 온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다 검거해버리고 그걸 보고 맨셰비키 측에서도 약간 뭔가 반성 아닌 반성 같은 반성을 해요 우리가 너무 짜르를 만만하게 해봤다 당연히 볼셰비키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봐라고 어? 너희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무력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젊마야 니콜라이 이제 쫓아내야 된다니까 어? 내가 몇 번 얘기해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무력혁명밖에 없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맨셰비키 측에서도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볼셰비키로 그래서 진짜 사전적인 의미로 뒤집어 엎자 무력혁명으로 라는 다수파 일명 볼셰비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볼셰비키들은 봐라 무슨 합법적인 혁명이야 뒤집어 무력으로 본격적인 지하 무력투쟁에 들어가는데 요게 1차 혁명이 실패하기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큰 수확도 있었어요 어떤 수확이냐면 당시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서 전국적인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휘하기 위해 가지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총파업 지휘센터를 만들거든요 어떤 도시에서는 어떻게 파업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어떻게 파업하고 노동자 지휘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휘부가 뭐였냐면 노동자들의 의회 였는데 노동자들의 의회가 러시아말로 소비에트 에요 소비에트 이 소비에트가 그 당시 혁명 때 만들어져가지고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전체로 소비에트가 번지고 소비에트란 뜻 자체가 노동자 농민들이 모인 단체란 뜻이에요 서로 의견 나누고 하는 거요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소비에트가 생기고 이 동네도 소비에트 저 동네도 소비에트 저 동네도 저쪽 동네도 소비에트 나중에는 동유럽 전체에서 저국가에도 소비에트 저국가에도 소비에트 저국가에도 소비에트 나중에 이 전체적인 소비에트가 뭉쳐가지고 소비에트 연합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것을 줄여가지고 소비에트 연합이니까 소련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게 첫 수학이었어요 실패를 했지만 소비에트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노동자들의 의회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단체 소비에트가 탄생을 하고 이게 큰 수학인데 나중에 레닌도 이런 말을 해요 1905년도에 실패를 했지만 러시아 혁명의 리허설이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주의 진짜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레닌도 얘기할 정도로 실패를 했지만 큰 업적 그래도 파운데이션은 남겼다 자 이렇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니콜라이 2세의 승리로 끝났어요 노동자들이 지하운동을 펼치면서 기회를 보고 있지만 이때 엄청난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가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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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